distinct then removing some bits привет Oh baby 이젘리의 큐 시네로 아주 비려버려요 방금 2주 만춘거 본사람 본 사람 있니? 께질이 거든! ப 1 더! Oh baby 나 너무 잘해요 오두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거나 먹어 이것도 먹어 어어 베이비 어어우우야 어어우우야 웨이렇게 지려 개 지려 나 하면서 지릴뻔 내가 내 플레이에 지길뻔했어 보시는 분들 얼마나 지길까 나도 운고로띠 운고로띠 안고로띠 어허 미친 어허허 오허허 기장 꽂아야지 나한테 오게이 오게이 모르가나랑 제리가 싱크로나이딩 되고 있습니다 엥? 이즈 또 맞출래 어어억 이아아!!!! 이즈 메달 났았어 너무 강했나봐. 버텀디오끼리 싸우다가 멘탈 나갔어. 저는 오늘도 죄의를 짓습니다. 상대방의 버텀디오를 싸우게 만든 죄. 죄가 있다면 다 이겨받겠소이다. 그저... 빔! 전체수로 혼내주자! 아직 아닙니다. 내가 전체수로 입을 터는 순간 이들은 똘똘 뭉치게 됩니다. 왜? 나라는 거대한 적을 치우기 위해. 이럴때 이기는 방법. 룰루님! 이즈형 왜저롬! 기름을 부어야 된다. 도발하는게 아닙니다. 속박! 그거만 말아주라고 했더니 화나서 던짐! 룰루형이 시야좀 먹어주지 그랬더. 막 이래! 에? 흐흐흐흐흐하하하하 이겼다! 승리에 마무리 짓는 쐐기! 야? 흐흐흐으 너는 이제 롤을 하는게 아니야 너는 이제 롤을 할 수 없는 몸이 됐어 조이씨티를 하란 말이다 조이씨티를 하란 말이다 조이씨티를 해? 앞에 있다 W 닫혀 맞고 피가니 못해서 내가 CS먹을때 몰간겸치 엄청 쉬운데 딱 한 번 맞은거 가지고 두 번 맞았니 몇 번 맞았니 그만 맞으라니 저런 시어머니 극혐 나도 저러면 저 마음 이해감 시어머니 됐네 룰루 계속 입 털자쑤 어 야 너 거의 래퍼하는데? 랩할래? 이러면 갑자기 분노의 대상이 룰루에서 나한테 옮겨집니다 그럼 게임을 해요 계속 말해봐 나도 빡치네 룰루형 시어머니 스타일 극혐이야 자 여기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플렉을 잘 선택해야 돼요 미연씨 좀 해보신 분들은 알텐데 이즈한테 플렉을 세워야돼 이즈가 맛이 갔으니까요 선 2렘은 몰간 바르스 룰루 이즈 오케암 큐찌금 뭐 제가 안되었어 룰루가 큐찌금 그러고보니 룰루 이잖아 그냥 전부터 전부하려고 제와드사 으잇 내가 바르스 바르스 1렘 아주 빡쳐버렸군요 큐 네네맞춤 으허허허허허허 많이 맞추세앗 그렇지 킹파이트 죽여버려 난 널 잡을게 베이비 사바크 자 4대5 좋구요 질뻔했잖어 어? 전혀 앉을 뻔 했는데 빙기 태워 버리기! 말하는 거 같이 해 가끔 유지야, 너도 마찬가지인데? 넥서 스터디전에 말해줄게 이 1팀은 넥서 스터디전에 간다 으어어어어어어 아마 15분 서렌치겠죠 이 정도면은 유지야 네 너도 마찬가지야? 베띠아아아앗 앗 애이 말했다 애이 말했어 앗 너도 똑같잖아 안하는거 보면은 왜 룰루한테 뭐라해 수고하세연 끝 에헤헤헤헤헤 에? 이즈용 거의 랩하는 줄 알았어 어 쇼미더 머니 가도 돼 어 출전해 어 어 제2의 히트용 될 수 있어 트랙! 8연승 성공 9연승 가자 KDA 퍼펙트 일단 리포스는 어 둘다 할게요 얘는 아마 욕소리겠죠 이 세명이 제일 불쌍해 위쪽 터졌어 그냥 아오 베이비 쭛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